배탈과 설사 등 식중독 환자가 늦는 여름, 음식을 냉장고에 뒀으니 괜찮겠지 싶은데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저온에서도 증식이 가능한 저온균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드시기 전에 꼭 한 번 정도는 충분히 가열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배탈과 설사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 설사를 하는 거예요. 자는 중에. 실고 바로 잤는데 새벽 3시에도 설사를 하면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점점 배탈로 오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고요. 전화로도 급하게 배가 아파서 설사 문의하시는 분들 많아지고요. 덥고 습한 여름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는데 차가운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식중독균 중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저온균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식중독 유발균인 리스테리아균은 1에서 4도에서도 증식이 가능하며 여신이아균과 보틀리눔균도 냉장실에서 생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진공포장 후 냉장 보관 중이던 유명 프랜차이즈 납품 닭다리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돼 회수 조치된 바 있습니다. 냉동 보관에도 저온균이 영하의 온도에서 오랜 기간 버틸 수 있어 식중독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이라도 섭취 전 70도에서 3분 이상 가열해 식중독균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해동한 음식을 다시 냉동할 경우 식중독균에 오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842-3405 943-5194 1165-1703 129-22808 129-33009